최근 두 달간 창원과 하만, 의령에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급성 유행성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23명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환자 대부분은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건당국은 초등학교에 백일해 관련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이군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에 걸리면 심한 기침을 반복하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영유아의 경우 발작 동안 호흡하지 못해 청색증이 오거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